Vas-TOP 네 안녕하세요 남원 지하 소속, 준희라고 합니다 저의 포지션은 포탑 및 어택커여서 포탑도 되고 어택커도 됩니다 저의 실력은 일단은 다른 팀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어느정도 중-상위권이지 않나 제가 할 거로 따지면 그러니까 또 이게 팀합이 안 맞고 기복이 심해지다 보니깐 중상위권으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포지션적으로나 해줘야 될 부분으로 따지면 딱히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 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비시스웨일에서 저스티스 선수랑 친합니다 옛날에 저희랑 같은 팀 동료였습니다 저랑 걔랑 사이가 원래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같은 팀원이 되면서 안 좋았던 걸 다 풀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바엑스QF의 파라보이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는 외모도 되게 잘생겼고 총도 되게 잘 쏘고 또 자기가 쉴 수가 없어요 운영위즈? 교전보다는 운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교전을 했을 때 합이 살짝 안 맞는 느낌이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하면 충분히 비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NPS 시즌1 때 딱 대회를 뛰고 시즌2 때는 안 뛰었어요 안 하다가 다시 와서 시작하니까 전처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형들이랑 연습하면서 이제 실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CS 저희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있나 저 디스 모든 선수들은 내 손안에 있다 다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